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인기라는 것이 참으로 묘합니다.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그 무엇으로 인기가 생겨날 때도 있고 때로는 그런 인기가 또 한순간에 없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대중들에게 인기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이따금 어리둥절한 그러니까 어떤 답변을 내놓기가 어려울 때가 자주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 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방송에 의뢰로 발표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가 예상 밖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7.2% 1위입니다. 그 밖에 2위가 이재명지사 24.2% 이낙연 전 대표가 심 3.3%입니다. 여권 내에 견고한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온 유력대권 후보 2명의 지지도를 다 합쳐봐야 아직 제대로 가동도 되지 않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보다도 조금 앞선 정도의 여당의 많은 관계자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는 그런 후문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현상에 대해서 주간조선의 곽성한 기자가 여권의 고민이자 신문의 고민을 여가없이 분석한 그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핵심 메시지를 한번 정리하고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설을 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곽성한 기자의 주장은 핵심 메시지 4가드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직을 내려놓은 이후에 차기 대선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연속적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윤 총장이 야권의 대권 후보로 나선 것도 아닌데 이와 같은 그런 지지세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두고 여당 관계자들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장이고 두 번째는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이 정도로 높게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뜻밖이라는 그런 반응이 대체적인 그런 반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경쟁력에 대한 의문이 조심스럽게 여당 관계자들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다를 이야기하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경쟁에서 제대로 승리가 보장될 수 있는 제대로 된 후보, 진문 후보, 진문 정치인을 내세워야 한다는 그런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좀 풀어서게 되면 지금까지 주목받지 않았던 새로운 후보를 옹립해서 윤석열과의 대선 경쟁에서 맞서야 된다. 이런 말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새로운 임무를 만들어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다루게 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지고 나오기 이전에 한두 번 정도 공병호 TV에서도 이 건을 다뤘지만 그 이전과 이후가 상당히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표를 던지고 나온 이후하고 이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런 경쟁이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 부분을 한 번 더 다루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곽 기자의 글 가운데서 몇몇 후보에 대한 지적은 이렇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 및 당대표, 국무총리 시절 차기 대선 지지도가 40%까지 기록했던 이낙연 전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3위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대세론으로 지배했던 이낙연 후보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두 번째 정세균 현 총리에 대해서는 현재 유력한 제3주자로 꼽히는 이는 정세균 후보였고 정치의 경험도 있고 조직력도 있고 인지도도 있지만 다만 지지도가 오르지 않는 것이 큰 고민이다. 이렇게 두 분을 이낙연 후보하고 정세균 총리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해설은 이렇습니다. 두 분 다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는 사람에게 또 결례가 될 수도 있고 또 두 사람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자들에게는 습습한 말이 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시전이 끝나지 않았나 그런 조심스러운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는 저는 정확하게 제시할 자신 없습니다. 시전이 시작되는 게 있고 시전이 끝나는 것이 있는데 시전이 끝난 것 같다는 것이죠. 두 분의 능력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이 시대와 잘 맞지 않는 것 같고 특히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결례입니다. 찰두철미하게 주관적인 그런 논평이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논평입니다. 의견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그걸 진솔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좀 나이가 든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비추지고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지도가 오를 가능성이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비슷한 생각을 여당 관계자들 가운데서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지 않겠느냐. 두 분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고 그냥 저분들이 노력은 많이 하지만 그런 참 한계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매력이 없다는 거죠. 매력이.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곽승환 기자가 이재명의 현 경기지사에서 한 이야기를 그대로 제가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하기 전까지 부동의 1위였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당 내부의 친문지지층들의 마음을 얻지 못해 전전건건건하고 있다. 친문지지층들 사이에서 최근 불거진 LH 사태를 이지사가 측근 변호사를 통해 기획했다는 언모론까지 나올 정도로 그에 대한 불신이 깊다. 지금 이 두 번째 문장은 사실과는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언모론이 나오는 모아입니다. 그러니까 곽승환 기자가 아마 그것을 기사화한 것 같죠.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이 해설도 철도천미하게 주관적으로 논평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친문지지층들의 마음을 얻지 못해 전전건건하고 있다. 이런 곽승환 기자의 지적이 얼마나 사실, 팩터에 가까운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다 이렇게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선이 된다면 친문 세력들을 우호적으로 대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동안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행보라든지 주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가 보면 저분이 그렇게 친문 세력들에게 크게 부채가 없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하는 점이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경기지사는 당선 이후에 대중영합주의적인 그런 경제정책을 펼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기존의 여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서슴없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권 후보 가운데서도 앞에 이야기한 두 분 이낙연 후보라든지 정석윤 총리와 이재명 지사는 도저히 경쟁 대상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우위에 서 있는 어떤 이변이 발생하더라도 우위를 느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전개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친문 세력들이 이재명 지사를 포함한 기존 후보군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로 누구를 부상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대선의 관전 포인트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상하기 이전에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대신해가지고 제3의 인물을 부상시키는 것이 설득력을 얻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총장직 사퇴 전후 상황이 너무나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지지도가 계속해서 일정한 정도의 격차를 갖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뒤지게 된다면 친문 세력을 중심으로써 제3 후보 옹림론은 상당한 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지 않았냐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직을 물러나고 난 전과 후의 큰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참 중요한 부분은 참고로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여론조사에서 스스로 중도층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들 가운데 무려 45.7%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지한다고 밝힌 겁니다. 반면에 이재명 지사가 23.1% 이낙연 대표가 8.8%라는 거죠. 중도층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전 검찰총장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권력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중도층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도를 얻고 있는 엄청나게 제3의 후보, 야당에 가까운 제3의 후보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면에서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총장직 사퇴 전후의 일은 너무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관찰해볼 만큼 아주 흥미진지한 그런 주제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